골프장에서 일행이 친 골프공에 맞아서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. 연습 스윙으로 착각하고 지나가다가 변을 당한 걸로 추정됩니다. 신선미 기자입니다. 경기 이천의 한 골프장. 어제 오전 9시 15분쯤 60대 여성 A씨가 골프공에 맞아 쓰러졌습니다. A씨는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고 있었습니다. 일행 중 한 명이 두 번째 홀에서 공을 쳤는데 일행 앞으로 지나가던 A씨가 그만 머리에 공을 맞은 겁니다.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경찰은 목격자와 골프장 관계자 등으로부터 연습 스윙으로 착각해 사고가 난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. 현장 검증하는 과정에서 목격자들이 아마 그랬을 것 같다, 그래서 지나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고요. 사실관계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. 사고 현장을 비추는 CCTV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한편 해당 골프장에서는 지난달에도 카트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이용객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바 있습니다.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조사 중입니다.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